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습은 새가 자주 날아가는 것이니 배움이 그치지 아니하미요 새가 자주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열은 기뻐하는 뜻이다 기학 이미 배우고 이미 배우고 그리고 또 시시로 때때로 그것을 익히게 되면 대면 하면 즉까지 해석이 됐다 했습니다 대면 배운 바자가 배운 것이 배운 것이 슥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서 중심 마음이 희열 마음이 희열 기뻐하고 또 기뻐해져서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잘 알게 되면 행복함이 일어나는 거죠 행복함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마음이 스스로 스스로가 공부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게 된다 불능이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거죠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할 수가 없는 점이다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한번 물이 올라오면 공부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공부를 안하고는 못벽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에서의 기쁨 즐거움은 그만큼 계속 공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자가 주로 했습니다 주자 주입니다 그리고 정자가 말하기를 정자왈 정자왈 정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습은 중습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중습 거듭 거듭 습 익히는 것이다 자 중 거듭 중자죠 거듭 중 거듭 거듭 익히는 것이다 거듭 거듭 익히는 것이니 시때로서 때로 때때로 시때에 맞춰서 거듭 거듭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뭡니까 유추해서 유추해서 풀어내어서 풀어내어서 그죠 협흡 두루두루 미치게 해서 그 다음에 협흡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택하게 하는 거죠 두루두루 미쳐서 윤택하게 하는데 무엇을 마음을 그죠 마음 내 마음이죠 중심 중심 내 마음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이것저것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툭 두루룩 척 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 요 사잖아요 이 생각이 어디에까지 미친다고요 척 이제 바다 속 풍꽃에까지 미치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생각이 어디입니까 5천년 전의 부분에도 유추해서 넘어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두루두루 미쳐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나를 윤택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하지 아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두루두루 미쳐가지고 윤택하게 하게 되면 바로 열 기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앞시간에 했습니다. 또 왈 또 우자죠. 또 왈 말하기를 배운 자가 학자 배운 자가 장차서 학으로서 배운 것으로서 배운 자가 배운 사람이 자 배운 사람이 그가 배운 것으로서 그가 배운 것으로서 행지 행하게 될 때에 그죠. 행할 때에 그가 배운 것으로서 행하게 될 때에 시습지 즉 소학자 재활 시습지 즉 시습지입니다. 시습지 때로서 때로 항상 그것을 익히게 되면 소학자 배운 것이 재활아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자 배운 것이 나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배운 것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제가 배운 것이 다른 데에 가나요? 다른 데 가지 않죠. 바로 이제 내게 되는 겁니다. 배운 것은 바로 내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이 자 학자가 배운 사람이 그 다음에 뭡니까 장차서 학 그것으로서 이렇게 되죠. 장차 배운 것을 그가 배운 것으로서 행지 행하면 배운 것을 행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제 수업을 하는 것도 내가 배운 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행하게 될 때에 시습지 항상 그것을 익히게 되면 뭡니까? 배운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나에게 내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이라. 기쁜 것이다. 내 마음속이 가득 차고 내 마음속이 행복해지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는 정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사시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시가 왈 말하기를. 사시 왈. 자, 사시 왈. 시습이라는 것은 시습자는 시습이라는 것은 무시불습이니. 무시때로서 불습. 익히지 아니함이 무 없는 것이니. 자, 시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서 항상 아니면은 이제 때로서는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어떤 그 나이로 놓고 봤을 때의 이제 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오늘 하루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또 뭡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때예요. 그런 때입니다. 그 때에도 항상 이제 늘이죠. 늘 늘. 늘. 불습. 익히지 아니함이 무. 없으니. 익히지 아니함이. 없으니. 좌여신은 앉아있는 것이 시동과 같은 것은 시동은 제사상의 옛날 제사상의 이제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것 있죠. 위패 이런 것 있죠. 지방과 위패를 놓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거든요.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제사상 위에서 막 경거망동 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앉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동처럼 앉아있는 거죠. 저 경건하게 그렇게 앉아있으면 좌시습. 앉아있을 때의 익힘이고. 좌시습이요. 앉아있을 때의 익힘이요. 입여제. 서 있을 때에 목욕 재개하듯이 늘 조심하는 것은 서 있을 때의 습이다. 그죠? 입시습이야. 이렇게 서 있을 때의 습이다. 익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뒤에 부분은 자취하고. 자, 이 부분은 무시불습이니. 자, 시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불습입니다. 때로 불습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 상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시습이다. 자, 하기시습이라고 할 때. 이 시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불습입니다. 무시불습이 되는 것이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무시불습. 이제 하기시습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기, 무시불습.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주자월. 자, 끝이 일자는. 자, 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학문할 때 이제 학.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 자, 학. 자, 학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실제로, 실제로 겸한다. 실경. 실제로 겸하는 겁니다. 무엇을 겸하느냐 하면 치지와 역행을 겸하는 말이다. 자, 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치지와 역행입니다. 치지. 자, 치지와 역행을 겸하는 것입니다. 자, 알미라고 하는 것. 암을 지극하게 하는 것. 암을 진득하게 하는 것. 자, 이 치지입니다. 학이라고 하는 것은 암을 지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은 치지예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치지. 이거 그 다음에 역행입니다. 역행은 힘써서 행하는 겁니다. 힘써서 행하는 거예요. 힘써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행하는 것. 그래서 악에는 치와 행이 함께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지행이 함께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위에 이야기했을 때 뭡니까? 지행 합일이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서 지행 합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바로 이 지행 합일이라고 하는 요 뿐이에요. 요거. 자, 지행 합일. 지행 합일. 지금 주자가 말하기를 주자, 주희 선생께서 말하기를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이라고 하는 것은 체비와 역행을 경행하는 거다. 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행 합일이에요. 지행 합일. 지행 합일입니다. 지행 합일인데 이 지행 합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학지위원은 효야. 자, 이 문 질문 속에 학지위원은 효야. 이렇게 했어요. 학이 말되는 것은 효. 본받는 것이다. 해설 때 효자.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효자는 이 소포에 포함을 하는 것이다. 포함을 하는데 실로심광 그죠? 깊고 광 넓은 의미가 포함을 배워 있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니까 정, 왈, 정, 옳다. 그죠? 옳다.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차. 이와 같아. 무와 같으냐면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던 이 지행 합일에 있어서의 이 부분입니다. 이 지행 합일인데 이 지행 합일의 관점에서 자, 공부의 5단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주자는 이 5단계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행 합일 이 주자가 말씀하신 이 지행 합일은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 주자는 주자께서는 자, 요기까지 이 내가 요 부분까지를 이 지의 단계라고 하고 독행을 행의 단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이제 박학, 신문, 신사, 명변까지를 지의 단계로 보고 자, 요기서 요기까지를 지의 단계다. 요렇게 보고 독행 요 부분을 자, 행의 단계 자, 이 행의 단계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박학, 신문, 신사, 명변까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행의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읽었던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했지만 서예 유승용 선생의 경우에는 자, 이 부분에서 요 신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자, 신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 이 신사의 앞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과 신사의 요 뒷부분 자, 요 뒷부분 자, 요기서 이제 요게 예지행 자, 요렇게 보는 자, 박학, 신문을 지의 상태 즉, 이 학예의 과정으로 이제 보는 거죠 학예의 과정으로 보고 자, 요렇게 보고요 자, 요렇게 보고 자, 요렇게 보고 물론 이제 이 학속에 뭐라고 했었냐면 학은 지의와 행을 포함을 한다 했잖아요 이제 학은 했는데 어, 지의 행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습이라고 하는 부분 이 모든 것을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함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자, 요 학습의 과정 속에서 바로 알미 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행으로 보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습의 과정은 뭡니까 습의 과정은 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학습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지의 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지의 단계에서도 학습이 일어나야 되고 행의 단계에서도 뭡니까? 습이라고 하는 것이 지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지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은 행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서예주 송영 선생은 요 앞부분과 요 뒷부분을 구분을 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제 이 넓게 배우고 그러니까 탕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묻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고 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자, 이 박학과 신문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알미 이루어지는 거죠 알면 하나의 알미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 그렇구나 에서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에서 나아가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 행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신사 자세하게 묻는 이 사고 사유의 상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어, 이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자, 이 신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과정에서 이 생각이라고 해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 생각의 어떤 과정이 없으면 학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학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아, 이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이 불사 그죠? 그 다음에 사이 학이라고 하는 어,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배우기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움, 배우는 것만 많고 즉 박학신문에서 이제 이 아는 것만 많고 어, 신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이 불사 학, 배움이 많고 생각하게, 생각함이 없게 되면 생각이 없게 되면 마음 그물을 쳐 놓은 것처럼 자, 이 그물을 쳐 놓은 것처럼 어둡다 이것저것 분별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명변 독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학이 불사에서 학이 불사에서 학이 불사에서 자, 이 학이 불사에서 자, 이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학이 불사 자, 배움이 많고 그 다음에 학이 불사 자, 배우고 그 다음에 불사 생각하는 게 없어요 자, 학이 학이 불사 즉 망하고 불사 즉 그 다음에 사이브락 이런 거죠 자 사이브락 즉 그 그러니까 여기 배움이 있고 불사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망 이것저것 품별할 수 없어가지고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나간다고 보십시오 그물이 쳐져 있는 것 같다 내 앞에 내 앞에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면 반드시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배우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어떻게 돼요 명병과 독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4 생각만 많고 불확 배움이 없으면 생각만 많고 배움이 없게 되면 생각만 많고 배움이 없게 되면 원래 이 생각만 생각만 많고 배움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 하죠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르면 위태로워지는 거죠 위태로워지는 위태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만 많고 생각만 많고 행하지 않는 거죠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위태로운 사람이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가장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다 라고 서예 유성영 선생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주자는 학 속에 치지와 역행을 포함하고 하고 있다 학은 우리가 이제 학문이라고 할 때 학이라고 할 때 이 학은 치지와 역행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지행 합일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행 주자의 경우에는 박학 신문 신사 명병까지를 지의 과정 독행을 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서예 유성영 선생은 신사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 신사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앞부분을 학의 상태 이 뒷부분을 행의 상태 그래서 배운 것을 행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이 신사로 놓고 보는 겁니다 신사 생각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서 이 지행의 과정 사이에서 이 생각 의 중요성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중요성 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공자의 경우에도 사이 학이 불사증망하고 사이 불학적 텐이라 라고 하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 그물이 쳐져 있는 것처럼 흐릿하게 되고 사 생각만 많고 배우지 않게 되면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위태로워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 행해야 되는 그 행함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어서 두고 행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학습에 대한 부분 한번 읽어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이름 자 이제 학의 시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습이라 했잖아요 배우고 익힌다 그런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는가 그건 지식이나 정보를 배운다의 수준으로 대상을 생각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수준의 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지식이 힘인 것으로의 지식을 권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습은 익힌다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유용한 기술이나 도구를 익힌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도구로서의 기술을 익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이 지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시프트로서 이제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거 이제 시프트라고 하는 거 변화 우리가 컴퓨터 여기 노트북 컴퓨터 키보드에 시프트키 있잖아요 변환키 자 시프트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내 현재 위치를 바꿔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죠 이 수단으로서의 어떤 공부가 아니다는 거죠 자 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배운다는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지식이나 정보를 배운다는 수준이 아니다 는 겁니다 즉 시프트로서의 어떤 학문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도덕 덕성 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삶의 태도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그것을 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은 효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학을 두고 주인은 행동을 본받는다는 뜻으로 풀이를 했다 곧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본받는 것을 효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옹고의 지신의 온과 같아 익숙해지는 것 읽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습이 되는 겁니다 시는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습은 새의 양날개 흰 백자 자 날개 기두자에다가 흰 백자잖아요 흰 백자로 만들어졌는데 백은 일 해와 같다 자 여기 얘기 원령편에 보면 3월에 그죠 3월에 읍내 학습 3월에 매가 비로소 학습한다는 구절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 나무에서 이제 나는 연석을 하는 거 원래 새가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날개를 이제 가지고 있는 날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익혀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선이 있잖아요 새에게 날개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이 있죠 자 그것을 우리는 새가 날개짓을 배우는 것과 우리의 마음속에 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를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한 겁니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배우는 연습하는 새처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나의 본성 즉 선한 것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장점을 발견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결국 이제 우리 공부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린 새가 날개죽지가 나와 자주자주 나는 연습을 하다가 유연하게 날게 되듯이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 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며 바닷물이 이제 되듯이 사람도 계속 배우고 익혀서 덕을 길로 세상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습이라고 해야 돼요 학습 연습이 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은 패이고 빠지고 흠한 뜻도 있지만 괴상에서 보듯이 가운데가 실함으로 믿음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이 물이라고 하는 요 요 요 요 요 있잖아요 요 요 부분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가에는 요렇게 끊겨 있는 것 같지만 가운데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물처럼 물처럼 항상 내 마음속에 심지를 굳게 세워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습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록 험한 세상을 살고 험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실하게 두고 믿음을 실하게 두고 마음속으로는 흔들리지 않아서 형통하다면 어디를 가든 승상함이 있는 것이며 진실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익히고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런 부분이 학습의 단계이고 역행의 단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독서와 국리, 독서는 성연의 말씀이고 국리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자연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늘 배워가는 것 자연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의 가치들을 확인하는 것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 1장에서 했습니다 자, 뭐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학위시습지 불령여로와 유붕이 잡은 방내하니 불령낙고와 자, 두 번째 유붕 벗이 있어서 자원방 먼 곳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는 몸으로부터 이렇게 되죠 몸으로부터 오면 불령낙고와 또한 락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붕이 잡은 방내면 불령 낙고와 자, 이렇게 했습니다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즐겁지라고 하는 자, 풍원 동류 동류죠 동류, 동류, 동류 이렇게 되죠 자, 원방림 먼 곳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죠 먼 곳으로부터 오면 근자를 가지라 이제 알만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나를 찾아오잖아요 먼 곳에서부터 나를 찾아오면 멀리서 나를 찾아온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내 아이에게 글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죽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예요 근자를 가지라 알만하다 정자가 왈 정자가 왈 정자가 왈 정자께서 왈 말씀하시기를 선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거죠 그죠 선으로서 그건 미칠급자예요 여기 미칠급자 나의 선으로서 나의 선으로서 내가 선한 나의 선함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미쳐서 신 종 자 중 이라 믿고 신 믿을 신자죠 종 따르는 거죠 믿고 따르는 자가 중 많음이라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가히 이라 이라 자 즐거운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겁니다 먼 곳으로부터 오니 자 먼 곳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나에게 배우기 위해서 예 나에게 배우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동류라고 하면 무류유교 이렇게 해서 무류유교 공자의 교육철학을 이야기한다면 무류유교 입니다 그러니까 교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유에서 여기서 동류잖아요 동류 옛날 같으면 이제 사대부한테만 글을 가르쳐주고 이게 아닌 거죠 자 무류 이제 당시에 이제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 이라 하더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무류유교 우리 저기 예전에 이제 서당 선생님이 남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어느 날부터 여학생들도 가르쳤어요 80년대 초부터 여학생들도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공작에서도 무류 이제 동류의식 그러니까 동류의식이 없이 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가 글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공자의 이제 생각처럼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글을 가르쳐 주겠느라 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두지 않고 신분적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다에게 글을 가르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무류 유교입니다 그래서 붕은 이제 유붕 했을 때 동료 벗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동류라 해서 여기 이제 같은 사대부들 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뭐 이 당시에는 동류라고 한다면 이제 글을 배우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글을 배우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게 되면 즉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왔다는 거죠 이미 다 안다는 겁니다 이 누구가 공자와 같은 분이 또는 이제 주자와 같은 분이 또는 정자와 같은 분이 그 그 글을 학생들한테 잘 가르친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먼 곳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즐거운 거죠 나에게 글을 배우려고 오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유붕이 자원방 내면 불량 낙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방 내면 근자를 가지라 가까이 있는 자를 알만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나 이 이야기죠 정자와 이선 기쁨도 마음에 있고 그죠 기쁨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락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그 다음에 산재해라 흩어져서 밖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열이라고 하고 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 하하하하 즐거워하는 밖으로 발산하는 밖으로 발산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빙긋이 웃는 것 빙글에 웃는 것 이 안으로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열인 거죠 자 이 열 기쁠 열이라고 하는 하기, 시습지, 불력 열화할 때 열은 내 내면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미소로 드러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락이라고 하는 것은 태활하게 웃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산형은 락이 되고 안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내심 기뻐하는 것 이게 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화 이랬습니다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부지 알아주지 않더라도 불원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성내지 않는 거죠 성내지 않으면 군자다 이 말입니다 군자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학은 제기요 자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기 나에게 있고 이거죠 학은 제기요 지 부지는 죄인이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것은 나의 나의 몫이죠 내 몫이에요 내 몫이 그 다음에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일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내가 화를 내면서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어 나는 뭐 할 뿐이고 공부를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내가 공부해서 남이 알아주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공부의 출발점에서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도록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위인지향 이게 바로 위인지향 이게 바로 위인지향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공부가 위인지향 이거 반대가 뭐라 했습니까 위인지향 위인지향 자기공부 자기공부 그래서 위인지향을 하면 안되고 위인지향을 해야 이겁니다 위인지향 즉 남에게 잘 보이는 공부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어떤 공부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부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기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그런 공부여야만이 결국 그 스스로를 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 마음이 기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는 즉 자기 자신을 위하는 공부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공부 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일 때 바로 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위편 1장의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내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고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나 스스로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학위편 1장 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에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윤시활 학재기요 지부지는 재인 학원재기요 지부지는 재인이니 어째서 성냄이 있겠는가 무엇 때문에 성을 내느냐 이거죠 학원재기요 공부는 네가 하는 것이고 그걸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인데 무엇 때문에 성을 내는가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성 내노 이거죠 그래서 성 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더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 내지 말아야 됩니다 공부는 나의 몫이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은 이런 사람의 몫입니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 내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군자이다 이 이야기를 논어 맨 첫 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논어 첫 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